제주에서 수천 마리의 잠자리가 낚싯배를 급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낚시어선 제주 블레스호 이동현 선장을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제주 김영 3km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중 잠자리대가 낚싯배로 날아들어 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. 이 선장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낚시 손님들의 얼굴 등 온몸에 수십 마리의 잠자리가 달라붙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이 선장은 잠자리대로 낚시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일부는 손님들의 맨살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. 낚싯배를 습격한 잠자리들은 된장 잠자리로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다가 집어든 불빛을 보고 몰려든 것으로 추정됩니다.